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불국사가 신라불교를 최초로 공인한 법흥왕을 기리는 추모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행복바람이 지역문화축전도 열렸는데요.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불국사 사부대중이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모였습니다. 신라시대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을 기리는 추모다래제가 어제 불국사 신도회 주체로 경주코모도호텔 잔디광장에서 봉행됐습니다. 신라 불교를 최초 공인한 임금으로서 우리들은 그동안 그 크신 부문을 까맣게 잊고 살아오지 않았나 반성하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추모다래제를 올리게 돼요. 달해제에는 불국사 관장 종상대종사, 불국사 승과대학원장 덕민대종사, 주지종우스님, 은혜사 회주돈명스님, 동화사 주지능종스님,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가을 바람에 칼대꽃이 흔들리니 월광이 내려와 함께 춤을 춘다. 불국사 관장 종상대종사는 법풍왕의 업적을 기리며 불태전의 용기로 보살행을 발언했습니다. 동화사 주지능종스님,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등 각계 인사들도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이 법풍왕의 추모다래제와 도사행을 실천하는 행복바람이 대축제는 이식산 흐름으로는 행사보다도 흐름하고 성스럽고 뜻깊은 행사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날 불국사 신도회 임희연 부회장이 추모씨를 낭독하고 명상음악가 홍순지씨가 추모의 노래를 불러 울림을 전했습니다. 달해제에 이어 불교 역사와 문화를 전하고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행복바람이 지역문화축전도 열렸습니다. BTN 뉴스 안홍기입니다.